그냥 제자리에서 쏘고 있으면 방이 끝나 야 너무 사기 아닌가 이거? 얘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 신비한 돌 원전에 파밍을 갖다가 이런걸 구해버렸습니다 일단은 템 좀 받아 봅시다 아 뭐 냉동, 냉동 위니무니 마지막은 여긴데 전설, 전설 총 뭐뭐있지? 이게 기도합니다 관동 무탄은 이번에 한번 쓰고 버릴거라서 아마 계속 쓰진 않을거에요 일단 신속운드를 하던것처럼 올려주고 그리고 일단은 집중해 요거 탐욕 20에 위력씨 어 딱 됐네요 이거가면 이제 해성해금 됩니다 궁금하네요 빨리 빨리 보고싶어요 출발 개 불고있네 아 근데 이거 내 손가락이 부러지는데 그러긴 싫으니까 일단 넘기겠습니다 걷기전 오 뽑아봅시다 몸발사거든요 근데 지금 돈이 없고 화염방사기 그나마인가? 일단 화염방사기 가져갈게요 화염방사기 가져가서 보면은 이제 탄창이 있는데 탄창인데 안 줄어요 무한탄창이 있으면 이게 안줍니다 계속 쏠 수 있어요 좋았어 잡고 잡았어 어우 따가워 일단 잡고 베리아 정도면 뭐 오 또 떴다 리폴버 돌려봅시다 뭐가 뜨겠죠 여술봉? 이것도 탄창무기거든요 일단 잠깐만 잠깐만 이러면은 중보 가봅시다 와 니가 어떻게 화상이니 오우 됐어 회복 나이스 주사위 일단 피가 다 차면은 유리방패를 씁시다 자 이브레임 내가 왔다 멀리서 깔짝깔짝 하하하하 자 일단은 창피하고 피약건 피해야지 나이스 폭...폭약 생성 하하하하 폭약생성 020 증가해 끝나는 자리에 폭약생성 유도탄인데 끝나는 자리에 폭약 좋습니다 돌아다니봄 야 이건 사기다 عم 유도탄인데 나는 벽 뒤에서 쏘고 앉아있네 오잉 아 여기 수백 정본데 잡았어요 시작했다 슬리더 그냥 그 자리에서 쏘고 있으면 방이 끝나 너무 사기 아닌가 이거? 진짜 이거는 영상 한 번 뽑고 딱 팽이겠다 너무 게임이 좀 그래 영상 뽑고 바로 팽일 것 같아요 너무너무 쉽다 이거 체명에 143 뜨는데 맞나? 나이스 나이스 일단은 이번에는 공복 대결하고 잔이다 아니 왜 이렇게 사기템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착각인가? 안그래서 지금 피까지 꼈으면 소베에 소베에피 그거까지 껴가지고 이제 죽을일도 없을 것 같은데 진짜 막축 맞는거 아닌상 야른그레이프? 아 이것도 한손무기에요? 아 그러네 이것도 한손무기구나 마침 세일하고 있고 하니까 입시다 오 딱 말하니까 나오네요 흔면은 머리 위에서 좋았다 하하하하 바위검 쓰레기 진짜 공격이 남아있으면 어디로든 휜다는게 너무 너무 사기다 이거 기본 쓸 때도 약간 사기라고 생각했는데 무탄이니까 진짜 답도 없네 이거 좋았다 한쪽 터졌고 아아 또 바닥이 없어 곧 터질때 됐는데 됐다 진짜 좀 힘할 정도로 쉬운데 무조타임이 없지 죽었다 팔려줘 얘들아 뭐냐 이거 첫번째 탄환 추가데미지를 마지막 탄환 추가데미지를 이거 무조건 그럼 첫번째 탄환인가요 혹시? 와 무조건 첫번째 탄환 이거 무조건 첫번째 탄환 맞죠 아예 감소 안하니까 첫번째 탄환 맞는거죠 첫번째 탄환에 무조건 데미지를 난 이 끝에서 깔짝거리고 있을게 저거 왜 안 움직이죠 나 인식 못했나? 데미지가 세서 그냥 잡힌다 데미지가 하도 세서 잡힌다 그냥 라슬리아 다시 그대로 누워줄 수 있니? 고마워 고마워 잡았다 야 너무너무 편하다 진짜 너무 심하게 편하다 진짜 너무 세다 너무 좀 심한데 이건 이 정도를 하나 맞았고 매도 먹었네 저 강아지인가? 미쳐날뛰고 있는 곳이 강아지네 강아지네 야 이것도 잘하면 두대컷 나겠는데? 2회 컷이라고 해야되라고 아아 무적 패턴 그거까진 안되네요 샤비지 엑스가 세기를 했어 확실히 같은 타입의 공격을 하지마라 이건 치사하게 남았을거다 일단 잡고 잡았다 안녕 가시고 아직도 미안 니 패턴을 못해오겠다 니 패턴을 못해오겠어 본지가 얼마 안되가지고 일단 2페이지 작은 가시공 아아 가시좀 적당했구요 됐쓰 3페이지 나 왜 갑자기 이동해있냐 아아 나가 아 얘 본체보다는 위아래 가시가 너무 좀 거슬리는데 와 와 와 죽어라 이정도면 그냥 면상들이라도 이기겠는데 이 정도면은 아 미안해 헛소리였어 미안해 헛소리였어 미안해 됐다 아프긴 아프네요 그래도 야 신비 안한거 다행이다 신비해가지고 아이템 이거 무탄 계속 가져갔으면 너무 게임 재미없었을거 같애 흫흫 어우 성공 아아 잘 떴긴 잘 떴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